짧은 내연동물 저희 등으로 말해요 게임해요 퇴근해 보겠습니다 짧은 내연동물 짧은 내연동물 어? 저기 건축학과 다니는 저 스티미보다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미친놈아 세또야 건축학과는 녹아다 뛰는 거야? 엥? 막 현장일을 하는 건가? 시간 나면 내 집이나 좀 지어줘 아이 싫어 엥? 정색 뭐야? 우리 집 지을래 짧은 내연동물 나 노래 불러줘 혼자 있기 싫어 끊지마 나 너무 머리 큰 거 같아 내가 왜 좋아? 나 샤워하는데 혼자 있어 눈 감으면 무서운 생각 드니까 전화 끊지마 서울 너무 힘들어 학교 가기 싫어 혼자 있어서 잠이 안 와 자장가 불러줘 내가 왜 좋아 나 키 크고 잘생겨서 좋아하지 어머님한테 도움 안 받고 혼자 서울 올라와서 공부하니까 멋있지 너는 그냥 애기야 애기 너무 귀여워 차원이 넌 아무것도 몰라 나 갑자기 너무 슬퍼 차원아 어디야? 뭐해? 너 지금 보아랑 있지? 하충류샵이야? 나 너무 외로워 노래 불러줘 미친놈 친구가 애인과 싸울 때 이럴 거라고 봅니다 나 남친이랑 싸웠어 진짜? 어떡해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나 남친이랑 싸웠어 저녁 뭐 먹을래? 국밥이 괜찮지 않나? 그렇지 국밥도 못 참지 너 수육국밥이랑 석고국밥 중에 뭐 먹을 거야? 아 참 아무리 내가 멋있어도 너무 쳐다본 거 아냐? 아 이놈의 인기 함 가볼까? 자세 좋다 셋 세트씩 해보자 하! 하! 하하! 어? 짧은 내언 동물 음... 하... 편하려나? 하... 편하려나? 하...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